토론토의 에이스는 류현진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과 함께 원투펀치를 구성할 토론토의 2선발 투수는 누구일까요? 다음의 투수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데요. 지난해 평균자책점이 6.62인 로비레이, 지난해 평균자책점이 9.68인 스티븐 매츠, 지난해 평균자책점이 6.80인 테너로와크, 지난해 토론토로 건너온 후 평균자책점이 6.32이었던 로스 스트리플링입니다. 이 4명의 지난해 기록을 더하면 평균자책점 6.99가 나온다는 말씀은 지난 영상에서 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 이 중에서 류현진을 도와줄 2선발 투수가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1년 800문 달러 계약을 맺고 FA 제수를 하게 된 로비레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레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랜만에 아주 긴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9위를 자랑하지만 제구력이 최악인 투수가 제구를 잡고 최고의 투수가 된다? 야구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실제로 해낸 제가 알고 있는 선수는 딱 2명, 랜디 존슨과 영화 메이저리그의 리키본, 찰리신입니다. 찰리신은 해결책이 간단했는데요. 시력이 나빴던 찰리신은 안경을 쓰고 나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됩니다. 안경을 쓰고 최고의 제구를 자랑했던 매덕스는 1999년 시즌 중반에 라식 수술을 받은 후 안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랜디 존슨의 변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1983년 랜디 존슨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 입학합니다. 존슨의 1년 선배 중에서는 우한 투수 마크 맥과이어가 있었는데요. 존슨이 1학년이었던 1983년 맥과이어는 투수에서 타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60경기 32홈런 80타점, 타율 3할 8푼 칠리, 장타율 0.87위를 기록하고 1984년 오클랜드의 10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랜디 존슨은 2학년 때 78이닝을 던지는 동안 홈런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다인 52개의 볼렛을 내줌으로써 9이닝당 6.0개의 볼렛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85년 드래프트에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2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몬트리올은 1987년 AA에서 142이닝 128볼렛을 기록한 랜디 존슨은 이듬해 5월 시애틀로 트레이드합니다. 존슨의 제구부라는 198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나서도 계속됐는데요. 1992년까지 존슨은 631이닝에서 663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416개의 볼렛을 내줌 9이닝당 9.0개의 삼진과 함께 무려 5.7개의 볼렛을 기록하게 됩니다. 1992년이 28세 시즌이었던 존슨은 어느 날 텍사스 놀란 라이언에게 말을 겁니다. 1991년에 통산 7번째 노이터를 달성한 라이언은 1992년이 45세 시즌이었습니다. 존슨은 라이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라이언은 개인코치 톰 하우스와 함께 존슨이 공을 던질 때 디딤빨의 뒤꿈치가 삼루쪽으로 틀어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에 존슨은 딜리버리 동작에서 무게중심이 삼루쪽으로 쏠렸고 이것이 제구불안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후 랜디 존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존슨은 자신을 도와줬을 때 라이언의 나이인 45세 시즌까지 22년을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5714개인 라이언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되는 4875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존슨은 1992년까지 구이닝 평균 5.7개의 볼렉과 9.0개의 삼진이었지만 1993년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2.7개의 볼렉과 11.0개의 삼진을 기록합니다. 한때 메이저리그는 잠브라노 2명이 있었는데요. 시카고 컵스 카를로스 잠브라노와 템퍼베이와 매치에서 뛴 빅터 잠브라노였습니다. 모두 베네수엘라 출신인 둘은 빅터 잠브라노가 1975년생, 카를로스 잠브라노가 1981년생이었습니다. 2003년 시즌이 끝나고 뉴욕 매치는 오클랜드에서 티머더슨, 마크멀더, 베리지터, 연건 트리오를 길러내고 명성을 떨치게 된 릭 피터슨 투스코치와 계약을 맺습니다. 매치에서 자신의 성과를 내야 했던 피터슨은 2004년 마감시한 트레이드 때 한 명의 투수를 데려와 달라고 하는데요. 템퍼베이 빅터 잠브라노였습니다. 잠브라노는 강력한 구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못말리는 재구로 유명했는데요. 당시 최악의 재구를 가진 대표적인 투수는 우한 잠브라노와 좌완 이시이였습니다. 저는 2005년 애틀란타전에서 이시이가 2,4,2,3루에서 8번 타자를 걸러 만루를 만든 후 9번 타자 투수 호라시오 라미레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줘 밀어내기 실점을 하고 1번 타자 라파엘 퍼칼에게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맞았던 장면이 생각났는데요. 당시 최윤 카툰에서 노모는 이시이에게 제발 눈 좀 뜨고 던지라는 조언을 합니다. 다시 잠브라노 이야기로 돌아와서 피터스는 잠브라노의 재구를 잡을 수 있으며 재구가 잡힌 잠브라노는 무시무시한 투수가 될 것이라는 장담을 매츠 구단에게 하게 됩니다. 이에 매츠는 잠브라노를 데려오는데요. 매츠가 템파베이에게 내준 선수는 2002년 1라운드 15순위 지명자이자 2005년 유망주 랭킹 전체 7위에 오르는 좌완 스카 캐즈미어였습니다. 결과는 매츠의 대실패였습니다. 매츠로 와서 재구가 살짝 나아지긴 하지만 대신 구속이 떨어지면서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잠브라노가 매츠에서 10승 14패 4.42에 그치는 반면 캐즈미어는 템파베이의 첫 번째 에이스가 되며 템파베이에서 승리기여도 16.5를 기록합니다. 이는 21.3인 데이비 프라이스와 19.7인 제임스 실즈에 이어 템파베이 역대 3인데요. 4위는 12.1인 크리스 아처, 5위는 11.3의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투수 중에서는 재구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투수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로비 레이의 재구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토론토의 2선발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2라운드로 워싱턴에 입단한 레이는 2013년 12월 더 피스터 트레이드를 통해 디트로이트로 이적합니다. 레이는 201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지만 9경기 1승 4패 8.16에 그쳤고 시즌 후 다시 애리조나로 가는데요. 이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애리조나에서 양키스로, 슈인그린이 양키스에서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레이의 전성기는 2017년이었는데요. 그의 레이는 28경기에서 15승 5패 2.89, 리그 1위에 해당되는 12.1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투표 7위에 오릅니다. 8위는 제이콥 디그롬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는 다저스 킬러로 유명했는데요. 2017년까지 다저스전 13경기에서 6승 3패 2.69, 다저스타디움 7경기에서 2승 2패 1.81을 기록하고 특히 다저스타디움 경기에서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최초의 투수가 됩니다. 그의 제이디 마르티네스가 다저스전에서 사업론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한 애리조나는 그러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제크랭키가 무너짐으로써 다저스를 만나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선발로 내보내려고 했던 로비 레이를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쓰게 되고 레이 대신 1차전에 나선 타이완 워커가 무너지면서 허무한 3연패 탈락을 합니다. 이렇게 패트리 코빈에 이어 정상급 저한선발이 될 줄 알았던 로비 레이는 2018년 옆구리 부상을 당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재구 불안이 시작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비 레이가 기록한 12.07개의 9이닝당 탈삼진은 13.21개인 크리스 세일과 12.30개의 맥스 슈어져에 이어 같은 기간 300이닝 이상을 던진 131명의 투수 중 3위에 당됩니다. 그러나 레이는 같은 기간 내준 9이닝당 4.75개의 볼렛이 5.66개인 타일러 채두드와 4.82개인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에 당됩니다. 맞습니다. 채두드, 리리아노, 레이는 모두 현재 토론토 소속입니다. 레이는 2017년 2.89였던 평균자책점이 2018년 3.93, 2019년 4.34, 2020년 6.6위로 오르는데요. 지난해 로비 레이는 마스크를 잘 쓰기 위해 긴 수염을 정리하고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구속까지 떨어지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이미 판매 타이밍을 놓친 에리조나는 시즌 중반 레이를 토론토로 트레이드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첫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0.59였던 로비 레이가 포스트 시즌 포함 이후 8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4.54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히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 3이닝 2K 무실점에 맷슈메이커에 이어 3이닝 5K 무피안타 1볼렛 1실점이라는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레이는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걸까요? 레이는 지난 시즌에 앞서 수연만 민 게 아니라 딜리버리를 좀 더 간결하게 하고 반복성을 높이기 위해 팔동작을 줄이는 메카닉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즌이 연기되고 단축 시즌이 되면서 새로운 투구폼에 적응하기도 전에 시즌이 끝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에 레이와 토론토는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2이닝 2K 1피안타 무볼렛 1실점을 기록한 첫 번째 시범경기에서 레이는 26개 중 24개를 스트라이크로 던집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두 번째 등판에서는 2와 3분의 1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렛 1실점과 함께 무려 6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볼렛, 볼렛 2루타로 경기를 시작한 레이는 이후 미겔 카브레라, 윌슨 라모스, 스펜서 토켈슨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6개의 삼진이 포함된 7타자 연속범타로 디트로이트 타선을 잠재우고 최고 구속으로 98마일을 찍게 됩니다. 레이의 주무기는 슬라이더인데요. 2017년 피안타율 1할 7푼 1위 헛스윙률 49.5%를 기록한 레이의 슬라이더는 지난 시즌에도 피안타율 1할 6푼 살이 헛스윙률 47.1%로 좋았습니다. 문제는 2017년 1할 8푼 8위였던 포심 피안타율이 지난해 2할 9푼 1위로 늘어난 거였는데요. 이에 포심 제구만 제대로 된다면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는 어제 영상에 나온 대로 류현진으로부터 체인지업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를 던지는 레이가 체인지업까지 던질 수 있게 된다면 브레이킹볼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6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레이는 과연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류현진과 레이는 좌안으로 이루어진 원투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017년 데이비 프라이스가 부상을 당하며 무산됐던 크리스 세일과 데이비 프라이스의 좌안 원투펀치가 토론토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봐야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